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3명이 상승장 예상하고요. 보압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머신 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E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한항공원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본부장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솔리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압권장 예상하면서 빅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창환 부장님, 증시가 반등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겠습니까? 뭐,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최근에 반응세가 이어지는데, 그런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추수감사절 때문에 미 증시가 연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수급은 크게 유입될 것 같지는 않지만, 코사키수가 41선 경우를 받다가 돌파에 소송했고, 안착한 흐름 과정에서의 매물 소화를 소중히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매물은 아마도 이차인 속도가 제일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지금 지수에 비해서 2차 지수의 섹터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올 수는 있기 때문에, 키마치기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40세 안착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지수라고 볼 수 있는 120선까지 17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들 판매층에 의해서 코스피의 대항주 쪽의 움직임들이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11월 수출 지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120선 위로 안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판매층에 의해서 특히 삼성전자 쪽에 매스가 집중되고 있지만, 다른 대형도 쪽으로도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되었던 대형도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매스가 들어간 상황이고, 11월 달에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약 3조, 그리고 코스피에 어제자로 8,166억으로 승리해서 했거든요. 3물에서만 3조 6천억을 다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약자가 되고, 원 달러 환율이 하락을 3년 이래서 여기에 대한 매스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큰 이벤트가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급변화가 어떤 토니포인트 당장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어젯자로 에포프로 머트리얼즈가 변동성이 당구점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수급 솔리 현상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에 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외국인들도 그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세로 되고 있지만, 소폭 증가했다는 좀 숨그룹이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나 아니면 CMA 자금 역시 70조를 넘기면서 한 달간 최근 가장 많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대금 역시 일평균 1조 원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매크로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 4%,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 상승이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숨그룹이로 위아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업종 선점의 기회로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경고하고, 12개월 선행 주당 순위이 상승 중인 반도체나 자동차, 인터넷 업종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내년 DPS가 상향되고, 또 성장성 및 안정성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옥석을 가린다면, 내년에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반등성에 겪은 미디어 종목 역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서 반도체 업종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회장님. 코스마인 소재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11월 6일자 뉴스를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원래 코스마인 소재가 내년도에 양치체 개파가 10만 톤 구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개파가 3만 톤인데, 고객센터 요청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10만 톤 수사를 구축 완료하기로 일정이 앞당겨진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내년 3만 개였습니다. 많이 앞당겨져서 내년도에만 일단 매출이 양치체 쪽에서만 1조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발생할 때 매출이 4분기로 당겨져서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2024년도 이후의 공급 물량과 품목에 대해서 이미 다 병의해서 협의를 거기다 마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올해 연말에 또 전국적 공개까지 가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된 모멘튼들이 있는데, 양치체 기업들 가동이 실적 우려가 분명히 있겠지만, 양치체 기업들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동기 대비, 실적이 역성적하지 않는 유리한 양치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았으면 좋겠고요. 현재 양치체 기업은 3만 톤이지만,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10만 톤이 달성되고, 2027년까지 알려진 거로는 25만 톤까지 도출 예상이 돼서, 만약에 25만 톤의 양치체 가게만 5만 원만 곱해도, 2028년도 되면 매출이 10조 원이 다를 수 있고, 영업이 7%만 가도 7천 원까지 영업이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받을 때는 현재 시가총에 3년 적대 있는 건 상당히 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포인트를 잡고서 덮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10만 톤 증설 일정이 당겨지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기 매니저님. 네, 저는 E1 보고 있습니다. 현재 LPG 업체로서 핵심 이익 지표인 세정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만진을 상해했고요. 3분기 연결 시적을 보시게 되면 400억 원이 나왔는데 YOY로 26% 증가하면서, 증권사 전망치를 많이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7월에 계약한 물량 같은 경우에 7월, 9월 판매 물량이 구매 단가가 판매 단가를 소폭 초과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구매 계약권들에 대해서 상품을 해치할 수 있는 파생계약 상품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기업인데, 중간 배당을 제외한 연말 배당 예상에만 지금 현재 8.5% 배당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까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에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 LPG 영업 같은 경우에는 실물 트레이딩 하고 운반선 대선 사업 등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배당 매력을 감안할 경우에는 동사 대비해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피어부상 주가가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이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이 좀 배당과 동시에 이익을 내는 그 구간을 생각한다면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원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요인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실적 배당 저평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